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4시 4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브리핑 해드릴 때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도 참 걱정부터가 되는데 일단은 오늘도 열심히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응원해주시는 의미로 좋아요 한번씩만 오늘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인프라코 퓨어세 차근차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좀 이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상증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채무가 지금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채무를 보면은 두산중공업 부채비율을 보면은 부채비율이 300%입니다. 300% 또 이렇게 되면은 부채비율이 이렇게 올라가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자본 어 들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본 내 자본이랑 남의 자본 남의 자본 대출을 빌려가지고 하는거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부채비율이 나옵니다. 이게 300%다.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를 해서 부채를 좀 갚기 위해서 부채를 받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이 퓨어세 두산이 자 두산이 아 중공업한테 퓨어세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퓨어세 가지고 있는데 퓨어세 지분을 20%를 줄게 줄게 우리 니나 친환경산업 석탄 화학 이런 쪽으로 그리고 해상 해상 그리고 수소 이런 쪽으로 두산 퓨어세이랑 같이 밑으로 좀 깔아줄 테니까 어 같이 니네 자회사로 깔아줄 테니까 지분 줄 테니까 어 같이 시너지를 한번 내봐 근데 이 20% 비중에 담보대출이 걸려있어 담보대출 자 이 가져가면서 니네 이거 어 우리 두산 퓨어세 지분 좀 줄 테니까 어 재무 한번 어 재무 한번 건전성 있게 한번 개선을 해보자 부채비율 한번 낮춰 보자 자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자 부채비율은 높잖아요 이 퓨어세 지분이 20%에 담보대출이 걸려있어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비율 똑같이 늘어나는 거죠 어 대출도 주고 돈도 주고 어 돈도 대출도 같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재무 어 20%를 받는데 어 퓨어세에 대한 지분들을 두산이 두산이 퓨어세 지분 어 그럼 알겠어 니네 20%를 어 우리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20% 그리고 너네한테 중공업한테 주는 20% 20% 중에서 우리 두산 퓨어세의 블록딜 어 블록딜로 해서 4,000원으로 한번 확보를 해서 니네 이거 4,000원 갚아줄게 이렇게 했는데 어 블록딜을 실패를 했습니다 2,000억 10%밖에 못했어요 2,000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4,000억을 갚기 위해서 추정입니다 추정 금액 4,000원을 갚기 위해서 어 2,000억밖에 확보를 못한 거죠 이거라도 좀 갚지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이 금액도 얼마 안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 퓨어세 어 퓨어세 지분 우를 팔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팔았는지 그런 거는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어 이 부분은 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 자금 있는도 없는도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블록딜은 또 언제 진행이 되냐 어 남은 지금 10월 중순쯤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3개월 뒤 자 3개월 뒤 1월 중순쯤에는 이제 블록딜을 좀 진행할 수 있다 남은 10% 정도를 10% 정도를 당시 블록딜을 진행을 했는데 왜 10%밖에 못했냐 어 투산 퓨어세의 유상증자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유상증자 가격이랑 블록딜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야 이 가게 살 거면 차라리 유상증자로 살게 이렇게 해가지고 10%밖에 못 판 겁니다 자 일단은 프러셀 상황은 그렇고 자 프러셀 상황은 그렇고 인프라코 이게 지금 인프라코가 정말 복잡합니다 어 복잡한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인프라코를 팔면은 1조 어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중국 법인의 중국 법인 두산인프라코 중국 법인의 재무적 투자자라고 있어요 어 재무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들이 중국 법인을 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받을 돈이 있는데 어 이 소송이 걸려있어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7500억에서 한 8000억 되고 여기 금액이 1조 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까지 듭니다 자 1조 1조 2천억가량에 팔면은 1조를 패소를 했을 때 1조를 줘야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중공업이 책임져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우리가 책임질게 얘기를 하는 것은 중공업이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중공업 지금 지금 부채가 300%인데 300%인데 이거 1조까지 줘버리면은 아니 그래도 2천억이라도 남겨놓으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이 금 여기에 인프라코에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현대 GS 뭐 유진 어 그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한 6건 7건 되는데 인프라코에 중급법인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하기에 중급법인은 너네가 책임져줘야 돼 어 근데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야 우리가 그 지금 책임 질려고 했는데 어 법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좀 구주들이 반발이 좀 심할 것 같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야 그럼 니네 어찌 됐고 우리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러면은 보증금 돼 보증금 어 보증금 니네 부채도 많고 해가지고 이 패소를 해가지고 바로 1조 줄 수 있겠어? 니네가 못 갚으면 우리가 연대 책임으로 우리가 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1조 2조 줘가지고 사고 플러스 1조로 더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2조야 2조 2천이야 그렇기 때문에 야 너무 비싸 지금 너무 비싸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어 이게 확실하면은 1조로 보증금을 내놔 근데 주산중공업은 싫어 우리 그 돈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부를 해버리니까 야 그럼 인수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코 인프라코는 좀 그렇게 시계제로 매각의 시계제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뉴스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주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금액이 1조 2천억원인가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1조 2천억원 채무상환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증자정 발행 이런 뭐 경우 우리사주에서 청약을 먼저 하고 하고 구주주도 11월 3일 그리고 12월 3일 12월 4일 이런 유상증자 가격은 11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해가지고 채무 우리 두산중공업이 두산이 지금 2조가량을 뭐 이것저것 다 팔고 포대고 차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2조로 확보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1조 2천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채무를 갚을게 채무 오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투자 너네 투자 좀 해줘 우리 주식으로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유상증자가 이 인프라코 인프라코 도 그렇고 뭐 퓨어슬도 그렇고 퓨어슬도 그렇고 이게 두산이 의조대로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블록딜을 해가지고 좀 이제 재무건전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좀 올린 다음에 어 그 이 평단 어 이 PER을 좀 개선을 시켜가지고 어 여기에서 주가를 좀 올린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어 퓨어슬도 좀 이게 좀 어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아리까리 하고 인프라코 도 지금 매각을 중국 법인 때문에 조금 어 힘들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계재로가 되니까 이렇기 때문에 야 너네 기업 뭘 믿고 어 우리 될거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 니네 뭘 믿고 우리가 유상증자를 투자를 해야 되냐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상증자 알겠어 1.2조 좀 크지 1.2억 크지 당연히 크죠 시가총액이 3.7억원인데 어 3조 7천억원인데 시가총액이 1.2조짜리 기업을 하려고 아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비중이 엄청 높고 이 금액이 어 3천억 4천억도 아니고 1조 2천억인데 자 그럼 알겠어 어 두산 우리가 우리 두산이 두산이 중공업 유상증자에 4천억을 참여를 할게 원래 2천억이었습니다 2천억이었는데 4천억 어 4천억을 참여를 할게 이거 하려고 두산 퓨어세 우 팔고 이거 파고 다 팔고 지금 2조 확보해놨는데 겨우 4천억을 이제 쓰겠다 자 그러면 1.2조 우리가 이거 퓨어세라고 뭐 유상 인프라코어하고 다 팔아가지고 재무건전화시키고 우리 뭐 미래에 대한 성장성 수소인프라 수소플랜트도 하고 할거야 주가 올릴거야 그럼 그래가지고 1.2조를 확보를 하면은 1.2조잖아요 근데 4천억 이거를 그냥 자기 돈으로 갚으면 되는데 그럼 이거 포함면은 1.6천억입니다 6천억인데 여기에 자기들이 참여를 하니까 우리 사주 다 떼고 이것 떼고 하면은 8천억 8천억 수준에서 아마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가 자 그러면 이 괴리가 8천억이나 주가 재무상원 채무상원한다며 4천억 그냥 상환하는 거랑 1.2조 우리가 투자 우리 사주나 해가지고 돈 끌어모아서 1.2조 해가지고 1조 6천억을 상환하는 거랑 8천억원을 상환하는 거랑 다르잖아 니네 4천억 있으면 니네 돈으로 또 갚는 건 똑같은 건데 이게 일단 유상증자에 성공만 하려고 성공만 하기 유상증자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8천억이라도 하려고 처음부터 8천억을 유상증자를 하던가 약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추어슬도 그렇고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그리고 유상증자도 그렇고 좀 이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두산인프라코어 실사 마무리 인수후보들 소송권이 있는데 금액 비싸다 깎없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같고요 자 그리고 까다로운 우발부채 해법 따라서 현대차가 될 것이냐 GS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소송 폐솔 때 8천억 자금 부담 이자 빼고 8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자 빼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1조 땅땅땅 해버리면 1조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증금을 하겠냐 어떻게 폐소시 책임을 지겠다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빨리 결정을 해라 보증금을 왜 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야 너 비싸 비싸 소송권 있는데 좀 깎자 그런 부분들 까다로운 우발부채 지금 이거 중국법인에서 니네 컨트롤시엄 등등등 이런 부분들 시가충액이 여긴데 지금 이제 두산중금은 니네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두산인프라코 자 그래서 얘기가 하는 게 두산인프라코 지금 오늘 11월 19일 어제 기사가 나와줬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저녁에 이제 좀 나온 기사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1조인수전 24일 본인차 앞두고 흥행청신호 이거를 소송 걱정 없는 클린컴퍼니로 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뭐 확실하게 확정을 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먼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대변수 중국 법인 소송 리스크 투자회사로 이간통해 해소를 한다 두산 책임진다 발언 구체한 그리고 두산이 책임진다 라고 했을 때 보증금 안 걸고 보증금은 됐고 우리가 뭐 일단은 소송 걱정 없이 이간을 할게 이 소송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주주들에 대해서 뭐 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책임진다 책임진다 발언을 우리가 이렇게 책임짓게 라고 또 바꾼기도 한 게 이 소송 걱정 없는 우리 투자회사로 이간을 하겠다 오벨첩이 없어지면서 인수매력도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좀 잘 받기 위해서 몸값을 잘 받기 위해서 일단은 팔고 싶은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보면 유진그룹이나 MBK가 다크호스다 몸값을 1조 이상 부를 가능성이 커졌다 자구안의 마지막 퍼즐에 새 국면이 들었었다 라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자구안이 진행되는데 두산인프라코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모투룰 두산건설 클럽모 네오플러스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11월 24일 입찰 예정이라고 하죠 4일 남았습니다 4일 11월 24일이죠 4일 입찰 예정에 있는데 소송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클린펌퍼를 만든다 연내 인수자를 확정해 재무구조 개선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거래의 결정적 변수가 해소된 만큼 두산인프라코의 매각전을 더욱 뜨겁게 만들 전망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두산인프라코의 주가가 조금 오르긴 올랐더라구요 이거는 두산인프라코 주가인데 오늘 조금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르긴 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의 24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본인차를 진행한다 적격 인수후보군 출연지 한 달 여만이다 24일에 인수후보자를 결혼한다고 합니다 본인차를 진행한다고 하죠 최근 두산그룹은 법미법론을 통해서 순리스트 선정 기업의 DICC 소송 리스크 정가 없이 매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자 측이 DICC 소송을 우발챔으로 여길 일없이 클린컴퍼리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증금을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보증금이 싫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서 좀 알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두산은 본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와 밥캣을 자회사로 둔 투자회사로 인프라코어를 분환할 계획이다 밥캣 지분 없이 사업회사만 팔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DICC 소송과 관련된 우발 부채도 투자회사에 넘겨질 전망이다 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본업을 영위를 하는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가 있고 두산 밥캣이 있잖아요 밥캣이 있는데 이게 투자회사고 영위회사 이렇게 좀 재는 부분인데 밥캣을 자회사로 둔 투자회사로 두산 인프라코만 분환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 이 돈을 밥캣으로 이관을 시켜서 밥캣이 돈 갚게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밥캣이 이 돈을 이제 이 돈 이 체부가 발생이 됐을 때 우발 부채 니네가 떠안기지 않게 밥캣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는 보증금은 못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밥캣이 좀 갑자기 또 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은 자사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다 두산 인프라코어 우발 부채가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중국 법인의 부채가 완전히 빠지고 밥캣한테 넘어가는 거죠 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의 핵심 변수로 꼽혔다 자 두산 중공업이 책임지냐 두산 밥캣이 책임지냐 하긴 뭐 두산 중공업은 돈이 없어요 밥캣이 책임진다고 하는게 차라리 뭐 현실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소속 리스크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매각작업의 순통이 좀 트리게 됐다 두산 후보의 입장에서 가장 큰 결린돌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두산 측이 제시한 제안은 상당히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오니까 우리 1조은 1조 2천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 1조 주고 나서 자 우리 1조도 니네 보증금 안 걸면 1조도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밥캣이 책임질 거야 밥캣한테 떠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1조로 깎아줘 라는 얘기가 이제 다시 수중을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1조로 깎아줘 라고 얘기를 했던게 니네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 중국법인의 소송이 있으니까 1조로 깎아줘 우리 이런건 감당하려고 하면 1조도 못 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게 이제 밥캣에 넘어가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어 밥캣의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 몸값은 제대로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두산이 안 판다는 두산 밥캣 글로벌 공격 속도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영웅 확장 인프라코가 중국을 하고 있는데 밥캣도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어 인프라코 매각을 어 매각을 하면서 밥캣을 조금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갑자기 난데없이 어 갑자기 난데없이 소송을 밥캣한테 떠넘기면서 밥캣은 갑자기 어 난데없이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죠 하긴 뭐 중국업이냐 밥캣이냐 어 밥캣은 버리고 일단 중국업을 먼저 살리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괄부채가 있는 상황인데 어 두산 중공업 중공업에서 얘네 중공업을 열심히 살리려고 하고 있고 유성진자를 일단 받아야 되는데 어 인프라코어를 못 팔게 되고 이 채무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인프라코어 가격이 낮아질 것 같으니까 어 밥캣한테 밥캣한테 강제로 떠넘긴 겁니다 자 두산 중공업을 다 살리기 위해서 어 박캣은 난데없이 난벼락 맞았죠 어 두산 박캣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보는데 두산 박캣도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네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이 지금 오늘도 좀 이제 두산 계열사들이 좀 다 올라가면서 인프라코어의 매각 어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기사 어 기사들이 좀 나와줬다 그리고 24일에 어 그 입찰이 우리 24일에 본입찰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선협상자가 좀 가려질 거다 아 우선협상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준다고 한다면 우선협상자가 좀 나와주면서 어 여기서 또 기대감으로 어 자구간의 이행 어 재무의 어 개선 어 재물개선 그리고 또 이제 인프라코어 하면서 어 또 유상증자 어 유상증자 가격을 또 유상증자를 하면 1.2죠 1.2 4천억 확보한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뭐 8천억이라고 봐야죠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는 결과는 일단은 밥캣이 떠안기로 하면서 24일에 입찰이 어떻게 되는지 어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자 좀 다양하게 이걸 다 노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어 걸렸는데 어 저도 이제 설명하는데 굉장히 진이 빠집니다 어 좋아요 한번씩 좀 부탁드리고 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4일 24일에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어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주청 종목의 들어오시면 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를 쭉 내려보시면 은 그리고 장전에는 유효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어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창업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원공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창업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세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창업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안항공 1창업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창업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3종목 추천해서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중이다 이렇게 수익종목과 보유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물법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려 추천주 파밀세일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쩐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려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이슈로 진짜 구멍이 조여 감사합니다.